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돈 많이 들면 건진 법사 구술 한번 합시다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정 위험하면 평택에 날 설치하지 뭐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착장벌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돈 많이 들면 건진 법사 구술 한번 합시다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저 위험하면 평택에 날 설치하지 못하죠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사두는 아크로빅 이스타 306호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착장벌이 있건 말고 상관없네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면 되니까 싸뜨누 아크로피 이스타 360에 돈 많이 들면 거짓법상 구슬 한번 합시다 싸뜨누 아크로피 이스타 360에 저는 위험하면 평택에다 설치하지 못해 설치하면 안된다 윤돌이 싸뜨누 설치할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대선후보 시절에 나와서 쓴 노래였는데 지금 싸뜨누 설치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미국 가가지고 핵을 엄청나게 구걸해가지고 핵중의 핵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혼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내주세요 내주세요